몬스터 엑스 멤버들이 되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먹을 걸 잘 안 챙겨주면 약간 예민해지고 가나워져요. 야, 밥 뭐 먹을래? 밥? 아까 식탐 있다고 그랬죠? 뭐 드실지 궁금하다 아침에. 주식보다는 주식이지. 뭐 먹을까? 아... 그래서 그 고기랑. 생버터표. 이거 알아보는 게 열무비빔밥. 오케이. 그래서 열무비빔밥에다가 된장을 이렇게 넣어서. 좋지. 고기랑 같이 먹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뭐 또 시켜 먹을 거 아니야? 족발? 족발? 족발 나쁘지 않은데? 아, 드실 줄 아네요. 아침부터 족발? 아침에 족발로 먹는다고? 차라리 이 시간에 먹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무겁나? 어? 너무 무겁나? 아니, 괜찮아. 족발 어차피 뭐 고기인데. 식탁이 너무 잘. 아, 귀여워. 저 상 다 끄낸 거 봐. 어? 늘 고기가 있어요, 저렇게? 인장고에? 네. 등심 체크. 부위별로. 근육을 유지하려면. 밥은 주원 씨가 하나 봐. 근데 또 주원이가 특별히 요리를. 고기, 고기. 뭐 해 주시지? 어? 자격증입니다. 서턱주 씨. 서매니저님. 네, 매니저님. 네. 등심이 일단 먼저 굽죠. 네, 이거. 아우, 맛있겠다. 아우. 아침에 고기도 괜찮어. 아침에 먹어도 되죠? 그래, 고기는 진짜 못 먹겠다 하지만 보면 또 먹게 돼. 어, 뭐야. 이거 끓이는구나. 요리는 좀 하시나 보네. 된장찌 다 하는 거 맛있겠다. 다 레시피 보고. 아니, 이런 된장찌는 고깃집에서 끓여주면. 그렇지, 그렇지. 고기 된장, 고기 된장. 고기 된장. 네. 야, 족발 왔다. 소고기도 먹고 족발도 먹고 아침부터? 라이트하게 먹는다고 그랬는데? 족발 왔어. 멋지다, 멋져. 머리 컨셉인 것 같이 멋있게 잘 됐어. 샵 다녀온 것처럼. 이게 뭐야. 먼저 먹어, 일단. 일단 먹고 봐. 이렇게 계란 오라에 올릴 끝이야. 주원 씨가 요리를 잘하나 보다. 각자 한 사발씩. 요리가 질서가 있어. 이야. 이건 뭐야? 이거 모래. 오늘 전날 먹던 거예요? 네.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침부터 뭘 왜? 아침에 육해공이 다 모였네요, 여기 지금. 그러네. 쉬는 날에 좀 이렇게 푸짐하게. 풀어야지, 먹고 또. 엠브레우나 마비레. 어쩌고 이렇게 좀 하자. 양이 어떻게 해. 자기야, 밥 먹자. 자기야, 밥 먹자. 누구야? 누구야? 자기야라니? 자기야, 밥 먹자? 성원 씨네. 성원 씨 너무 예쁘다, 진짜. 특이했는데 불욕이 없다, 아침에. 자기야. 자기야. 어. 자기야, 밖에서 고개 품는 소리랑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자기야. 자기야. 약간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처럼. 자기, 자기.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 자기. 유재석 씨가 자기를 많이 퍼뜨렸어요. 자기야, 얼른 먹어. 아니, 아니, 자유원아. 잘 먹을게. 열무장 비빔밥. 약간 엄마들 같기도 하나. 머리띠하고 엇바들 아침에. 다 먹었어. 정말 맛있네. 이게 딱 먹고. 전우 씨 잘 먹으면 좋다. 전우 씨도 깔끔하게 드시네, 보니까. 전우 느낌이 나가지고. 뱀뱅질. 빼면 부챙이 많이 없어. 왜 부챙이 많이 없어. 황이네, 황이. 맛 시끄러워. 족발에 붙어있는 고기는 또 다른 맛이 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고리 멤버는 셔누, 주헌, 형언. 이렇게. 코고리파. 아니 멤버들은 기현, 민혁, 아이엠. 다들 아침에 이렇게 잘생겼어, 다들. 오, 여기는 기현 씨가 요리하네. 여기도 뭘 드시려나. 여긴 뭘 드시려나. 되게 좋은 등급의 질 좋은 살치사. 여기는 스테이크네. 스테이크네. 아침부터 고기를, 와. 아침내, 아침낮지 않다. 저녁에 먹을 법한 메뉴. 근데 이쪽이 더하네. 민혁, 칭찬. 어, 이거 아까 그. 먹자, 먹자. 자, 치킨. 이따가 먹어야 돼. 지금 누구 기다린다고 그러시는 게 있어. 듣기라도 드시네요, 아까도. 아, 맛있겠다. 우리는 1인 1당이니까. 맛있네, 치킨 드시네. 우와, 뭐야, 뭐야. 미쳤네. 깐풍기 느낌. 약간 깐풍기 느낌인데? 오케이, 짜장. 난 짜장 도전. 맛있는데? 이게 간장. 이게 간장? 형, 들어와. 어. 그냥 원래 먹던데. 형, 진짜 맛있어. 형, 먹어봐. 어, 오케이. 나 끝나고 먹을게. 응, 형. 노출이 있어서 나 끝나고 오늘 먹을게. 아, 진짜. 아, 진짜. 노출이 있어. 니들은 노출 안 하잖아. 우리 신경 쓰여. 이렇게 좀 재수없게 나오는 약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노출은 어쩔 수 없지. 응. 센터니까 또 그럴까 봐. 노출이 있어서 나 끝나고 오늘 먹을게. 아. 형. 형. 형, 형, 형 큰 생각을 읽었어. 어, 귓박이지만 해야지. 됐다, 됐어. 프로 정신이네. 아, 우리 선도 밥 먹네요. 아, 이제 먹는 거야. 혼자 좀 먹냐고. 지금 정확히 형 치킨 먹는 거 12개가 찍고 있어. 아, 진짜 욕심이. 부럽다. 부럽다. 그 먹고 싶은 걸 참고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 우선 몰라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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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